오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여기 어딥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대전 0시 축제가 열리는 중구청역부터 대전역 사이의 길목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데 아 네 오늘 원래 14시부터 축제 예정이었는데 이후에 그 설비들을 점검하느냐고 18시로 일정이 좀 미뤄진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 여기 한 구역이 세 구역으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남도청 옛 충남도청인 중구청 부터 요 바로 보이시는 이 천막까지 천막까지가 미래의 구역으로 미래적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주스들을 운영한다고 들었고 여기는 미래? 네 여기는 미래입니다 차단도 굉장히 이제 미래적이네요 새로 나온 스타리라 그리고 미래에서 온 별 네 맞습니다 미래에서 온 벚꽃나무? 네 미래에서 왔습니다 저거 뭐죠? 토탈인가요? 네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현실? 현실이 벗어나서 미래로 향할 수 있는 백두 더 퓨처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과거로 한번 가보실까요? 네 길을 다 막아놔서 길 막았는데 오늘 출퇴근은 좀 괜찮아졌어요? 저는 항상 뛰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 맞다 맞다 네 좋습니다 뛰는 데 지장은 없지 않나요? 오히려 차가 없어서 뛰기 좋았습니다 아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이게 뭐 패널인데 LED 패널 연결해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아 이거 뭐죠? 그건 이제 미래과는 확실하신 겁니까?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현재가 합니다 아 어떤 문이 있네요? 네 저 문을 이제 통과를 하면 현재 테마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지금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태풍 때문에 공사를 지금 좀 미뤄졌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공사 설비들을 설치하고 네 네 축제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자 넘어갑니다 네 자 현재 현재 네 현재로 돌아와요 여기 이제 행사장입니다 메인 행사장 아 이게 메인 행사장 아 아닌데요? 이거는 속규모 공연들을 좀 하지 않을까요? 이런 여기도 하나 하고 저기도 하나 하고 아 저 화면보라고 그럼 누구 옵니까? 아이보 옵니까? 그 저기 김종국 온다고 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아줘요 여기 있네요 네 김을영 씨는 잘 모르겠고 트로트 가수라고 합니다 어 김종국 씨도 있네요 에일리 화면 끝 아닙니까? 아 저희도 뭐가 있는데? 저쪽부터가 이제 과거전으로 들어갑니다 저 다리를 건너서 동그란 원을 통과하고 넘어가면 과거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이쪽입니다 기업관 네 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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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하나 시티즌 축구단이고 어 빵 축제 여긴가 봐요 네 이쪽입니다 빵 빵식축제 할애할애 쿠키랜드 베이킹 체험 근데 축제 10월 28일인데? 아 프리뷰에요? 프리뷰인 것 같습니다 아 빵식축제고 이건 빵축제 네 좀 달라요 빵축제를 위한 빵식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고편 네 그렇죠 자 아까 여기 물이 나왔는데 가면 나오지 않을까요? 출발! 가시죠 풍만 안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아強 나 이 쪽에 해주셔서 이쁘게 꽃도 만들어 놨어요 예전 영이시축제 여기서부터가 과거전입니다 시간 넘어갑니다 문이 다 있네요 넘어가시면 과거관이 나옵니다 아 여기도 무대가 있어 무대는 각각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행사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뭐 비슷한 무대예요?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보시는 곳으로 쭉 가시면 대전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역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과거관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두 체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맥주 주거네요 여기는 좋네요 제 맘에 드는데요 여기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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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보시면 맥주 비염 끝인데요 됐습니까? 자 그러면 행사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? 오늘부터죠? 네 오늘 18시부터 아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더워 가시죠 이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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